20분간 정장 대비 공료를 실시한 예정입니다.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현재 4선 6-1, 6-2, 6-3 기전에 안전문이 열리지 않으니 즉각 출동하여 안전주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zar 2ali 여행 현재양대역 정선화 6-2, 6-3 기차 지발하오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정전이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는 자동적으로 지정청으로 이동하여 지금 정전이 되어 엘리베이터가 지금 결국 부장이라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십시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훈련은 비상상황을 가져와요 투입문이 개방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수동으로 투입문을 개방하고 갑작스러운 승인으로 해와 한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출시하여 일부 승안부급대원들과 앞에 따고 들어가지 마세요. 카메라. 지금 뒤로 빠져요. 뒤몰 훈련 주민은 지하철이 정전이 발생 시에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스크린도어 안전베이 작동이 안되거나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혀 같은 승객을 불편하는데 주로 역전을 쓰고 준비하였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는 비상전원장치가 준비되어 있어 역사 조명등이 20% 정도가량 켜지며 스크린도어도 비상전원장치가 준비되어 있어 약 30여 분간 작동이 가능하므로 승객들이 열차에서 내려 밖으로 대피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